수험생 발언문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축복 같은 시간을 오늘을 그리고 지금을 함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공부하기 힘들 거라 염려해 주지만 다만 불안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은 성실한 노력으로 지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부족한 것은 채우고 아는 것은 굳건히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빈틈없이 고침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나간 결과에 일일 비하지 않고 그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노력으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시는 어른들께 성실로 보답하겠습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성축해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믿고 그동안의 노력을 믿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까지 큰 고함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을 익히는 순간순간이 영혼까지 단련하는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당당히 서서 모두와 함께 웃을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되새기는 인연으로 모든 장에 비껴가며 원하는 바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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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